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엠에서 이름을 떨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루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계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은 낳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유치국과 어린이국의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어린이국은 잠깐잠깐 열었던 때라도 있었는데요 유치국은 2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비전센터를 누비면서 아이들과 인사하고 또 여러가지 점검할 것들을 돌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시간을 참으로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참으로 기다리셨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예배가 마치고는 저에게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눈에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교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백이 그 선생님 한 분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이들이 현장에 나오면 준비해야 될 것과 신경 쓸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 교사의 사명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내가 이만큼의 희생을 하여도 분명히 그것보다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 일이 더 귀한 것이고 이 일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에 의미가 있으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이제 룻과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의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가지고 왔던 그 본문의 내용과 비교하면 급하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보아스가 내린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4장 11절에 보면 룻을 향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이지요 그녀들과 그녀들의 종에서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모, 나라의 어머니의 정도의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축복을 룻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자녀를 주시기를 축복하며 12절에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 유다 그리고 베레스 모두 아시지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남편이 두 번이나 두 명이나 죽는 바람에 결국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쌍둥이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베레스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베냐민을 물론 형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베냐민의 짐에 돈과 은잔을 넣어두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대신 갇히겠다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우리 저 아우 집에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신 잡혀 있겠다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자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루키에 있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루키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이 헷세드를 베푼 보아스와 루스 사이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이 자녀가 적통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 가문의 계보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그 계보처럼 루키와 보아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를 보살피셔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루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히브리식 유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루키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 드러나 있는 순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친히 방점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뻤을 테지만 아마 나오미가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루스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다 떠오르고 복귀되지 않았겠습니까? 모합으로 떠날 때의 여정부터 삶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절망의 심연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우울했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으라고 말했던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녹록한 것이 없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나오미를 살리셨습니다 스스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괴로움이라고 고통이라고 이름했던 그 이웃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길이 기억될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14절 보면 지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대상이 루스의 자녀로 향해 있지만 나오미를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 이름의 기쁨의 뜻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마라의 삶에서 나오미의 삶이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는 조금 궁금한 장면이 나와요 이웃 여인들의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일꾼 종이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무슨 사이면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짓고 혹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요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지금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은 루스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이 루스 하나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만의 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늘 루스를 설명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라집니다 루시 이스라엘의 온전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축복의 모습 라엘과 레아를 언급하는 그 모습에서도 같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장면에서 보아스보다 먼저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야말로 집안 간의 책임을 다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아기의 이름을 이운 여자들이 지어주는 장면과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루키에서 일부러 지워버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보아스와 룻, 헷세드를 베푼 자들은 그자가 이방여자라도 모함여자라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일원이 되며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레스의 계보라고 소개되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의 끝은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으로 끝나는 이 족보는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데요 족보의 시작이 베레스부터지요 그럼 하나 둘 셋 세어가면 보아스는 일곱 번째 나오고 다윗은 열 번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완전한 수를 여겼던 7과 10에 이 보아스와 다윗을 배치하면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완전하게 일을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왕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 왕 내 마음의 합판자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루스를 통한 다윗을 통한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어지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으로 평범한 일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베들레엠의 흉년이 들었던 때 악조건과 악조건과 악조건이 겹쳐있는 그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루키입니다 제가 처음 수요앱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듣고 어떤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루키가 떠올랐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요 이 루키의 따뜻함, 평온함, 목가적인 분위기를 잘 전달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부담감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루키가 분명히 간단한 책이었는데 단순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바로 이 루키의 배경인 이 사사시대의 베들레엠 같다는 생각이 오늘날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위상과 목사의 건의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한 지 이미 오래이고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에는 늘 답답함이 서려있는 이때 아, 오늘이 바로 사사시대구나 여겨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루키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죄로 얼룩져 버린 것 같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한 사람 정말로 그 나약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 회복이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거센 파도와 같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 그 사사시대에 루시 베프네세드를 통해 보아스가 베프네세드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됩니까 묻고 또 물어요 제게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로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비난의 돌, 질책의 돌, 원망의 돌,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저 마음이 결단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나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았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나이스 타이밍에 친히 방점을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을 하실까? 족보들을 통해 그 이후의 일들을 더 완벽하게 행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실까? 깨닫지만 이 일이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보아스의 이야기지 루트의 이야기지 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 이방여자, 모함여자, 루트도 살아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목사라는 직분 앞에서 권위만 누리려는 제가 살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답답함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말씀을 전한다며 가장 큰 은혜를 누린다는 설교자가 안 하면 누가 하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사시대 베들렘 정말 답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헷세드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헷세드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어요 평범한 한 사람의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되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을 누구나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음 세대 왜 부응 주지 않으세요? 제가 또 책임을 하나님께 회피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더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혜세드를 베푸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같은 마음이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느끼시며 늘 우리의 마음이 결단에만 머물러 있는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베푸는 그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사랑의 모습 혜세드를 베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 심했던 사사시대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일하셨어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마라의 삶을 나오미의 삶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현실에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낙담하면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일하고 나와 함께 할 일을 찾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른 채 하실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 속에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만 내뱉어가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났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망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나약한 이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오르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회개가 터져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루키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끔찍했던 사사시대 만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 돌아왔던 나오미 마라가 곡식이 가득한 꿈이 가득찬 기쁨이 가득찬 나오미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작은 변화가요 남의 고통에 수군대며 나오미의 마음을 격동케 하던 그 이웃 사람들을 루스를 이방여자 모함여자라고 여겼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온 일원이 되는 내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베들레임이 바뀌었습니다 또 루스를 통해서 태어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변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까지 사랑합시다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보아스가 헬세드를 베풀 때 손해보았나요? 아니죠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만큼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헬세드를 베푸는 것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아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죽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내 맘을 죽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슬픔 대신 이랑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죽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랑을 슬픔 대신 이랑을 슬픔 대신 이랑을 제 대신 왕관을 슬픔 대신 이랑을 슬픔 대신 이랑을 슬픔 대신 이랑을 제 대신 왕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오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을 느끼지만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의 찔림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헷새들을 베품이 마음의 결단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한세들을 베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결단으로만 남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삶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정지하려고 비난하려고 원망하려고 하는 나의 기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랑에 너무나 힘이 부자인데 내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으로만 남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진정이 되게 하소서 나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오게 서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 그 답 없던 때에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베푸는 헬세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일은 크게 한 번 모르고 기도하시는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베푸는 헬세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소서 내게 그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베푸는 헬세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는 나의 삶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 때를 이용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닮아라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다들 믿네